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도 살아있는 옵션이라며 조속히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김부총리는 오늘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가상화폐에 대해 비이성적 투기가 많아 어떤 형태로든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. 그러면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도 살아있는 옵션이냐는 질문에 살아있는 옵션인데 부처 사이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또 조속한 시일 내에 진지하면서도 국민이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내겠다면서 그동안 규명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주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.